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왜 장중에 방송을 볼까 고민을 하다가 게시판을 봤어요. 그리고 온라인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두산중호업 지금 팔까요? HMM 지금 같이 올라타도 될까요? 이런 논의를 서로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매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죠. 그런데 결정은 나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런 시장에서 주식시장 장중의 매매 전략,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잃지 않는 매매 전략을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과 함께 박현상의 잃지 않는 매매 전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중이 많이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매매를 가장 많이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지수가 신고가가 낮고요. 1월 11일 날에 3,266포인트 신고가였고 지금 현재 3,271포인트거든요. 그럼 지금 역사를 걷고 있는 중인데 막상 매매를 타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종목들 자체가 신고가 난 종목들은 들어가기가 무섭고요. 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언제 오를까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대해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종목이라든지 특징 세터별로 좀 말씀을 오늘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최고가인데 우리의 체감은 최고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솔직히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가 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막상 종목들 별로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카카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카카오를 좀 얘기를 할 때 신고가가 쓰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현재 0.6%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제랑 그제 수급 발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땡긴 게 아니고 개인 수급으로 땡겼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못 참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억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매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가 이 기억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손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콘텐츠 쪽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새해 진출이 6월부터 가시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K-POP이라든지 드라마는 직접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매우 좋은 상황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약에 역보로 한 달 동안 생보를 해버리거나 지금 상황에 조금 밀려버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지막 남은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회사 상장 이슈들이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상장 이슈를 보면서 매매 타진하는 것들 일종의 매매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두 번째 나온 레포트 목표가 상향 중에서 호텔실라가 좀 나왔거든요. 호텔실라가 있을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 아마도 이제 좀 전에도 애널리스트 쪽의 이코노시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메이저들의 생각은 2분기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부분입니다. 호텔실라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가 406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고 지금 오늘은 한 100원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리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이 면세점 부분이 매출이 생각보다 좋아진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호텔 레저 부분 역시 회복세를 빨리 보이고 있다. 컨센서 수를 크게 상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일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걸 매매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움직이는 섹터 중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화학주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업종 픽하우 논란으로 굉장히 답답했었다가 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중에 효성 TNC라는 종목 자체가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에요. 오늘은 살짝 좀 밀린 상황이긴 한데요. 스판텍스 쪽 회복이 컨텐츠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이고 이북이 실적 컨텐 상해, 하방이 추정 시 정도도 지금 계속 상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장중이 한 2, 3% 정도 눌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눌릴 때 분할로 들어가야지 매매하실 때 부담이 적었던 상황으로 항상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콩롱 인더가 지금 4.7% 중 상승하고 있는데요. 간에 약하게 애포도 요약해드리자면 패션 회복 쪽이 좀 눈에 띈다는 부분이에요. 콩롱 인더가 특히 굉장히 좋고 실적 추정체도 상향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눌렸다가 오늘부터 다시 셔츠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린다면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행히 자동차가 최근에 주도주였는데 한 며칠 아산 공장 셔다운 문제로 좀 눌리다가 오늘 상승하는 것만큼 오늘 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부담이 없은 상황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론해 주신 종목들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호텔신라가 좀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갔잖아요. 그 이외에는 지금 다 신고가 경신하고 특히 효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 아찔합니다. 거의 HMM 주가와 맞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거론해 주신 그런 기업들 지금 신규로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주식들인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효성태 씨라든지 카카오 같은 신고가를 쓰면서 성장성을 잡아먹고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눌릴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눌리냐 이거죠. 투자자분들 질문하시는 게. 눌리는 것 같을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선택을 할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게 오를 때 쫓아잡지 않으시면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눌릴 때마다 장중 분할 며도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고점에서 물리는 건데 지금 이 기업들의 어떤 장점은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살아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오히려 자회사들의 상장이 지분같이 희석이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져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카카오도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다고 보고 계세요? 차장님께서는 일단 지금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죠. 대부분 분들이 매매를 정말로 활발하게 하시는 조입식 표현으로 세비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비 트레이더 분들은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시는데 신규로 우리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지 1년이 안 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공국과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가격을 보면 우리가 매도, 손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견딜 수가 없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그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녹아져 있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 지금 펄 환산하면 100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최근 이틀 동안에 개인 수급이 크게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나는 항상 저평가된 우량주만 매매해야지 혹은 자리가 부담스러울 줄 아는 놈들만 매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시장 승인로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럴 때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매매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싼 주식만 찾다가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장님께서는 그런 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저도 오늘 시장 특징으로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특징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오를만한 종목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항상 원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GST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긴 하죠. 그런데 반도체 장비 업체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었고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 언제 뜰 것 같냐라는 부분이 GST의 메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몇 개의 종목들 빼놓고는 계속 그럴타한 신고가라는 가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GST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스크러버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유액가스 정화장치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온도 유지 장치라는 칠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올해 EPS 기준으로 퍼가 한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증권사 추정치도 굉장히 지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수급도를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계속 팔아요. 팔았던 상황이 기관들 매매 같은 경우는 그 섹터를 로테이션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해서 그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싼 주식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삼각 수련명 패턴을 이루면서 지금 거래량만 터진다면 언제든지 상승세를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마다 매매 패턴이 있고 성향이 따로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이더라도 좀 올라갔을 때 좀 빠른 업사이드가 원하시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자리의 정도라면 GST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까지 볼 수 있겠고요. 손정액과는 2만 3천 원 이렇게 제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고점인 2만 8,850원 부분까지 추가 상승 여력 보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차장님, 장중에 가장 바쁘실 시각인데 이렇게 저희에게 잃지 않는 매매 전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